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나흘째, 알래스카에서 한 여성 의료종사자가 해당 백신을 맞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입원 치료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신을 맞은 지 10분 만에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보건당국은 이에 코로나19 백신 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나흘째입니다. 하지만 영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나오자 FDA가 백신 접종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한 의료종사자 여성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10분 만에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반응이 있어 바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남성이며 이 남성은 백신을 맞은 뒤 목이 칼칼하고 현기증 증세가 나타나 응급실을 찾아 하루 만에 회복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4만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거쳤으나 당시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일부 시험 참가자들은 통증이나 발열 등의 부작용을 겪기는 했으나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긴급 승인 후 배포되었는데요. 오늘 AFP 통신에 따르면 도란핑크 FDA 백신 담당 부국장은 백신 성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말라는 경고를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을 투여하는 시설들에서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침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핑크 부국장은 현재까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료 개입으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모두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체 자료상으로는 긴급 사용 승인하에 화이자 백신이 별다른 제한 없이 접종되어도 괜찮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백신 접종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FDA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두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나온 영국 당국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보통의 백신과 다르게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었고 승인된 만큼 부작용 부담 또한 무거운 상황입니다. KBC 뉴스 최숙이었습니다.